이준아, 길수여 왜 그래? 아이고 니가 온 게네 니는 요 이제 아예 밥자리라꼬 잘 오네 잘 입밭하러 오네 길수여 가봐라 길수여 저 재채기를 해 산들 꼬물아 꼬물아 아이고 이리와 울지말고 안먹으러 온나 우리 꼬물이 우리 삼새끼 꼬물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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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만은 태팽이다 태팽 누구만은 태팽이다 태팽 아이고 아이고 지새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좀 잘 먹어예 요 청소 좀 하고 혹시 그 위에 운동장 입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밥 혹시 안 가십니까? 아니 저는 안 가요 아니 제가 가는데 자꾸 물 버려서 나는 그걸 안 가는데 운동장 안 가는데 가시면 좀 출신사하고 나는 거기 운동장 그까진 안 가고 저 테마공원 있잖아 테마공원 요 앞에 그 약숫도 있는데 약숫도 못 갔을 거 테마공원 있잖아 아 예예예 그까진 내가 갑니다 약숫도 입고 들어가는데 나무 밑에 제가 밥을 주는데 누가 걸어서 자꾸 버려요 아 누가 버렸어요? 계속 버려 버렸어요 계속 버려 버렸어요 계속 버려 버렸어요 아 그래예 내가 계속 매일 버려 버려가지고 그릇을 매일 들고 와야돼 내가 쓰레기도 내가 다 치웠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돼야 너무 좋아 여기가 좀 다 치워 왜 안된다? 왜 안된다? 왜 안된다? 왜 안된다? 이렇게 해야하죠 왜 이렇게 많이 밑나게 수를 앉아라 있어 예 아닙니다 저 아저씨 저 밥 주러 올라갔어 예 올라가서 태마공원에 내 보고도 좀 주라 하더라고 내 보고 아저씨가 밥 좀 주라 하더라고예 아 여기 좀 주라 하던가? 아니 저게 테마공원 있잖아예 테마공원은 아저씨가 주는데 주는데 나보고도 좀 주라 하더라고 아 그걸로 고향이 많이 안 쓰여 아 거기 내가 얼마 전에 물 들어가면서 여기 주고 또 거기 올라가니까 쓰레기를 많이 버려놨대 내가 다 채웠거든예 치우고 여기 섭취캔하고 내가 주고 왔거든예 청소 좀 하고 그 아저씨가 좀 챙겨주세요 이러더라고 내 보고 올라갔어요 나도 이제 물 들어가려고 저거는 잘 먹어졌던 나한테 있나? 아 아닙니다 아저씨가 온게 도망가더라고 내는 잘 따르거든예 그래도 행복이는 내가 오면 잘 따르는데 아저씨가 온게 고맙갑이더라고예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먹습니다 다 가고 나서 먹어예 행복이는 다 가고 나서 먹습니다 그 여 또 3세기가 임신을 했어예 요 꼬부리 여 4마리라는 3세기 엘리가 또 임신했다 아입니까 저 감나무 밑에서 낳아서 길랑이 하고 모릅니까예 아이고 내 참 웃으면 갖고 웃어야지 겨울이 문제입니다 겨울이 그지예 아이고 그래도 겨울이 문제지 아이고 내 웃어보라 웃어야지 참 하하하 사람들이 있으면 안옵니다 다 가고 나야 다 가고 나야 옵니다예 아이고 경계를 한다 아입니까 아이고 웃어보라 웃어야지 어 참 제가 너가 엄마 임신 해갖고 태평이다 진짜 하하 참 내가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아 참 아줌마 참 기가 찬다 기가 차 아이고 이 싸우지 마라 꼬부리 싸우지마 저 밥그릇 따로 해놨는데도 또 싸우지 봐라 사단해 너거 너거 너거는 카튼 행재가 아닌데도 어 밥그릇 따로 해놨는데도 행재가 아닌데도 싸우고 어 아 참 말로 야는 이제 아이에 이제 밥 주는 데라고 이제 아이에 이제 다 자리를 잡았고 기순아 아유 웃어야지 아줌마가 응 웃자 아이고 응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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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아 행복이가 아이가 아줌마 눈이 안 좋아하는 게네 응 아이네 행복이 아이네 꼬부리 새끼네 아이고 저래 경계를 많이 한 게네 언니 안 좋아하는 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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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닭가슴살하고 꼬등가하고 게마살하고 삶아가지고 많이 죽게 아프지 마라 기침을 해 사서 군내여문나 사는데 기침을 해서 큰일이다 아이고 이거는 이제 아예 터죽되어가면 됐다 아예 그 많은걸 다 먹는다 물하고 먹어 물하고 뽀가 아이고 이 경계를 해가지고 낯선 사람들이 오는 겸에 먹어 먹고 또 집까지 따라오지 마라 어? 사랑이하고 점순이하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저기 또 여유분하고 놔뒀다 다 먹어라 눈치 보지 말고 먹어 눈치 보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야 그 많은거 다 무네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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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아줌마 또 감나무 밑에 땡자무 나무 밑에 하고 잘 약속도 까지 가야 돼 밥주로 사랑이도 찾아야 되고 응 응 점순이도 찾아야 되고 삼색이는 반나무 밑에 숨어가 있은 게네 새끼를 가져 있은 게네 응 숨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올 겨울에 잘 낳아야 될긴데 걱정이다 저거 꼬물이 새끼 네 마리는 뭐 걱정도 안한다 응 행복아 먹고 더 먹어라 알았지 다 먹었네 우리 행복이 어이구야 밥 먹으면서 경계를 얼마나 하는지 경계를 안하는데 응 낯선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한겨네 다 먹었네 더 먹으라고 더 먹어 어 더 먹어 다 먹었네 더 먹으라고 길쇄가 망본다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고 있어 더 먹어 알았지 길쇄가 뒤에서 망 딱 봐주고 있다 점순아 이리와 밥 물어요 아유 사랑이 겁쟁이 겁쟁이 꼭 숨어있다가 아줌마가 오락하면 온다 이 겁쟁이 이 겁쟁이 루제빼고 응 겁쟁이 저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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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 먹어놓고 봐라 저기서 또 사랑이 또 밥먹는데 사랑이 이리와 아이고 그 또 건들다 또 그한테 방해꾼이 또 있네 아나 아유 우리 사랑이는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 방해꾼들이 많아서 무어 났고 봐라 삼색이 새끼새개 무어 무어 놓고 저봐라 응 저보래 안 그래도 더군다른 겁이 많은 우리 사랑이를 하다가 밥먹는데 빵이를 한다 먹어라 천천히 먹어 지켜줄 테니 알았지? 그래 그래 먹으라 누워 먹으라 지켜줄게 먹어 급이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저거 봐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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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기 꽃머리 좀 봐라 사랑이 밥먹는데 방해를 해 사서 내가 보살 갔다가 사랑이 밥먹는데 밤새기 꽃머리 밥 먹었잖아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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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엄마야 삼성이 꼬부리 쳐보라 밥머리 땡긴다 먹고 또 땡긴다 먹어 아이고 우리 사랑이 최고 불쌍해 최고 불쌍해 아이고 3세기 꽃머리 니와 사랑이 밥먹는데 밥그릇을 뒤에서 잡아땡기고 안그러 차랑이 겁을 무서웠는데 밥도 자꾸 곱도바를 먹는데 사랑이는 사랑이는 너희들 다 먹고 부르면 따라오는데 아줌마 따라와서 먹는데 우리 3세기 꽃머리들 진짜 많이 먹는다 먹어도 먹어도 자꾸 먹는다 나 무슨 일인가 몰라 누구만은 임신을 하고 참 우리 김해 통키타언니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우리 김해 통키타언니께서 빨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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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보지 말고 먹어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여기는 감나무 밑이거든예 땡자나무 있고 감나무 밑이 우리 김해 통키타언니 아참 우리 김해 통키타언니 어제 택배가 왔더라구요 집에 20km 캐처랑 20km 택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제일 반가운 게 아이들 먹는 택배입니다 정말 우리 집에 제일 반가운 택배가 우리 김해 통키타언니께서 가끔씩 보내주십니다 가끔씩 보내주십니다 아이들이 지금 항상 먹을 때라서 너무 잘 먹어요 저 지금 꽃물이 뒤에는 점수이가 또 뒤에서 요 땡자 감나무 밑에 지금 숨어 있어요 먹고 먹으라 그래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